감사합니다. 방신이 이제 가겠습니다. 이럴 때 박수가 필요합니다. 이쪽에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박수 크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 열병 나암지 테이블로 다섯 개 사랑이 넘치는 방신이 날 시간 선풍시장 뒷골목에 위치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정답은 신강 오진풍이 다 해치고 온 인생의 단맛 감사합니다. 냄비에 끓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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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갑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찾아줘서 고맙습니다. 아 언제 웃음 좋지 방신방실 행복이 넘치는 방신이네 아 신난다 아주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. 박수가 필요합니다. 앉으신 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 여우 평나암지 해이 불러 다섯개 사랑이 넘치는 방실인의 시간 전통시장 빛골목에 위치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평가운 식량 여긴 봄이 다 헤치고 온 인생의 단맛을 냄비에 담아 지지고 볶아 나갑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아 언제나 웃음뱃이 방실방실 행복이 넘치는 당신이네 행복이 넘치는 당신이네 아는 사람입니다 웅 야 아조